흔히 주변에서 N세대, S세대, 386세대라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N세대, 넥제너레이션 77년부터 97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해서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디지털 문명 세대를 말한다. N세대는 미국에 8천만 명 정도 있으며 컴퓨터를 막 배우기 시작한 꼬마에서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20대까지를 포함한다. 50, 60년대 베이비붐 세대, 65, 76년에 태어난 X세대가 있었다면 77년부터 97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에코세대, N세대라고 부른다. 집, 학교, 공장, 사무실 등 N세대 주위의 모든 공간에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들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을 활용해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하며 또한 TV보다 컴퓨터를 좋아하고 전화고 다 이메일에 더 익숙한 세대이다. 단순한 관람자나 청취자가 되기보다는 이용자가 되길 원하고 정보를 찾아가고 개성을 주장할 줄 아는 강한 독립심과 자율성 능동성, 감정 개방, 자유로운 표현과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자기개발과 혁신을 추구한다. N세대가 중심이 되는 미래의 사회는 국경도 없는 자유로운 네트워크 사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X세대 X제너레이션 캐나다 소설가 더글러스 코플란트 80년대 후반에 쓴 제너레이션 X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정설. 책의 내용 60년대 미국을 풍미했던 히피세대가 그토록 거부했던 인스턴트 문화에 오히려 길들여져 있는 새 세대의 정체성 혼란을 규명해보자는 것. 61년부터 81년 사이에 태어난 모든 미국인들을 만나. 우리나라 X세대 94년께 화장품 광고에 쓰이면서부터 말이 통용되기 시작. 코플란트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X세대라는 개념은 일본의 신인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신세대라는 말과 혼용되고 있다. 우리의 X세대는 코플란트의 X세대처럼 정체성이 애매한 게 아니라 오히려 뚜렷한 일면을 갖고 있다. 부모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와 행동양식을 갖고 있어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세대다. 신세대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으나 오늘의 신세대는 다른 시대의 신세대와는 분명히 다른 데가 있다는 점에서 X세대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다. 그들은 탈권위주의적이며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뚜렷한 세대다. 그들은 또 유능하고 사고가 보다 합리주의적이며 매사에 자신만만한 젊은이들이다. 우리나라의 신세대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 그런가 하면 그 신세대가 엉뚱한 일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혼란스럽다. 가혹행위를 근절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이상봉군 케이스나 후배들에게 억지수를 먹여 죽게 한 사건들이 비성세대들을 당혹해한다. 고궁을 가득 메운 신혼부부들의 사진찍기도 구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데모. 그들은 전문 사진가들을 동원해 지극히 조작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해가며 사진찍기를 거듭한다. 그 사진값이 기십만원에서 기백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것도 부모들의 돈으로 신세대의 이중성이다. 신세대가 참으로 신세대이기 위해서는 이런 이중성을 극복해야 한다. Y세대, Y제너레이션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이세들을 일컫는 말로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10세 전후의 어린이를 말한다. Y세대는 다른 나라 문화나 다른 인종에 대한 거부감도 적다. 이들은 말을 배우기도 전에 TV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모방심리, 호기심, 패션에 관한 관심도 매우 크다. 386세대, 나이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90년대 들어 컴퓨터와 인터넷 급속한 보급으로 신세대들이 컴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데 비해 컴퓨터 문화에 소유된 세대라야 당시 486 컴퓨터에 빗대어 한 말입니다. C세대, C제너레이션 컴퓨터의 보급으로 사이버에 익숙해진 신세대를 가리키는 말. 컴퓨터 사이버 세대를 의미하며 동시에 반도체 칩과 신용카드, 유선 방송 속에 사는 비판의 세대를 뜻하기도 한다. 또한 기존 질서로부터 변화를 요구하는 세대이다. 80년대 신세대나 90년대의 X세대에 이어 변화와 변역을 주도하는 세대로 학력과 지식을 자랑하던 화이트 칼라 정신노동자를 아이디어로 승부를 꺼낸 골드 칼라 노동자로 대치시키며 등장했다. G세대, G제너레이션 푸른색을 뜻하는 그린과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벌의 영어 천문자에서 따온 것으로 건강하고 적극적이며 세계화한 미래지향적인 젊은 세대를 나타낸다. 최신 유행 패션쇼이나 유흥가를 주도한 기존의 X세대와는 달리 G세대는 환경운동, 반액 평화포럼 등과 같은 곳을 활동 무대로 자신의 주장을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편다. 2세대, E제너레이션 2세대의 E는 엔터프라이저의 머리끌자. 말그래도 스스로 사업체를 일으켜 경영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